Q.끝끝끝끝끝 아이씨 ㄷㄷ ㄷㄷ 아 왜 이렇게 별로지? 아 왜 이렇게 하는지? 아 왜 이렇게 하는지? 아 왜 이렇게 하는지? 아 나도 괴롭히지마 아 나도 괴롭히지마 뱁두도 잡는 거 같은데 나쁘지 않다 아우 개 뛰꺼워 진짜 챔피언 하지만 야스오가 더 뛰겁다 오우 씨 죽을 뻔지 아우 씨 죽을 뻔 아우 씨 죽을 뻔 아 아 아 탈리아 센스 봐 탈리아 센스 보고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 미안해 미안하다 자꾸 죽여 저거 너 먹으라고 키워놨다 어이없네 어이없 학생 중 적을 처치했습니다 비디오 한판 이기네 처음이긴거 같은데 아이스 아이스 이거 왜 안 눕느냐 흠 거쩌 아이스 아이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